가슬로 같이 가야겠다 가자 이제 뛰자 갈아입죠 갑바로 어딨니 구정표가 있을텐데 밤새 얘기했어 밤샀어 얘네 그러니깐 밑에는 앉아도 안 죽나? 좋진 안됬지? 자긴 잘하겠지 뭐 좀 덜 자도 괜찮은게 아닐까? 다 멀긴하다 그나마 가깝네요 왈타워 갑시다 다 멀쩡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멀쩡 이곳에 괜찮아. 한 건 없어. 해. 아, 여기서 뭔가 흥기가 있나 보다. 그런가 보네. 들어가서 자죠. 쏙 자자. 맞다. 그래, 준비됐어. 계획인다? 네,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하트오브 스탠보다는 흥미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. 음. 그리고 진행이 늘려. 되게 훨씬 정적이에요. 뭐랄까. 화초보 스타보 그래도 뭔가 좀 괴롤티한데 뭔가 위기감이 약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되게 스토리스틱이 빠릇빠릇한 느낌이에요. 어, 그러니까. 되게 메인이 확 확 확 딱딱 진행된다는 느낌인데 이번 건 되게 정적이네. 뭐랄까. 이 쪽은 좀 더 봄편에 가깝다고 하더라. 봄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. 원래 하트오브 스타보이 약간 이례적인 스타일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하트오브 스타보이 마음에 들었지만 좀 재미있었어요 확실히. 악당도, 악당도 꽤 흥미로운 악당이었어. 응. 군토우딘이랑 악마랑 안 죽는 애도 꽤 흥미로운 기억이 되었다. 그게 뭐지? 악. 딱히 어떤 애가 악당이라고 하기가 좀 의미한 느낌이었어. 지금 너무 베일에 쌓여있어, 악당이. 아니면 뭔가 악당으로 부각할 수 있는 캐릭터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뱀파이어였는데? 그것도 뭔가 빌런이라는 느낌보다는 결국은 이용당에서 죽였다는 느낌이고 결국 오.. 이..여기..이거는 그냥 진짜 어떤 순수 악이라는 캐릭터가 없는 거 같아. 그냥 오해, 오해를 불러서 그러고 이게 터졌다는 느낌? 그나..그나마 그 저 하트오브 스톤은 확실히.. 뭐 정확하게 악당은 아니었지만 걔가 악당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해결이 되는 거였잖아. 그러지.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없어서 한 명을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없어서 그게 되게.. 딱히 이게 빌런..빌런 쪽에 가까운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. 뭐랄까 되게 그래서 몰입감이 좀 떨어지네. 흡입력이 떨어지네요. 좀.. 그 시나리오에.. 따뜻하게! 다. 뭔가 이야기 끝에 딱 밝혀진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중간에 딱 밝혀져가지고 뭔가 좀 맥에 빠진다는 느낌이었어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하츠 호그 스톤이 약간 더 기승전결이 딱 있는 그런 느낌 전용력이 영웅 스톤이 아니네 전용력이 영웅 스톤이 아니네 전용력이 영웅 스톤이 아니네 전용력이 영웅 스톤이 아니네 도매에 기승전결이 아니네 오오 슉 되게, 되게 너무, 너무 부드럽게 들어간다 두부에 들어간 듯이 좀 삐죽해보이긴 해 가운드 시켜보트 너무 내가 그르네 아잇 방금 귀찮게 오 형 빨리 없애줘 폭탄 진짜 드듣기 약하다 무려 오십시 달려 오십시 오 오오 올려 죽었네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도발이야 그럴 여유가 없을텐데 도발은 킬 후에 해야 된다 도발 도발을 하고 있어 도발이 기본 수치를 벌어놔야 돼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죽었어 사후 경진이니까 갑자기 누웠는데 갑자기 포즈를 바꿨어 죽은 게 아닌가 본데 죽은 척 아니야 죽은 척 죽은 척 죽은 척 어우 잘 나오네 아휴 기초를 다 빌렸어 톤도 잘 나오네 슛 오 뭔가 멋있다 아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진짜 안 죽은 거였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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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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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륵한 라임 왜이렇게 많아..... 걔가 제일 주천련 말이야 엄청 развит 아네 어 잘못해서 죽을거였네 어 걔가 제일 잡히고 우후 큰일날뻔했네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하고 도발을 하고 조홍 너도 마이던리다 푹 찍혔다 존댓도팔 수 있어서 두대가 좀 가겠네요 퓨럴맛 좀 우시지 끝 아우 진짜 무책게 많아 아 이 개인들 뭐 도와준다더니 혼자 다 싸우고 있어 이거 도와준다더니 딴 데 갔어 딴 데로 갔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힐인데 간진하네 어 저에서 싸우는건가? 여기서 딴 데서 도와주고 있었어? 아 그래서 싸우고 있는거야 마지막으로 도와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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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워 그런건 무섭지 크 아 두더지같아 크 In 얘한테 다 없어졌어 야 한방이야 한방 고의배만 하려냐 다 없어버려 얘들한테 맞추고 다 가야돼 아 불쩍이 달라졌어 너무 떼거지잖아 이거 뱀파야들이 그냥 탁살하네 탁살해 양악이네요 안요일 안요일 야 다 잡아야돼 슉슉슉 야 점 없어진거봐 미니맵에서 점이 그냥 야가저라 야가저라 하나 상 claws 그 언니 죽이면 열라 비슷하게 생겼다? 뭔가 레나의 표정이 이상했는데? 어 설마 이거 설마 같은 인물이야? 그런가봐 자기 동생한테 복숭글라지 남자친구 이용한거야 정말네 정확히 남자친구도 아니잖아 그렇지 예전에 친했던 뱀파이어를 이용하는거네 까놓고서 뭐 아나 헨리엣스의 아나 아나 헤리엣스의 아나 어디서 찾을까? 로드릭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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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실직구 하는게 어때? 저게 더 재밌겠다 이실직구 하는게 난 살이당한거야 남친의 연극이었어 둘 다 닮았네 딱 봐도 그니까 그니까 백팔을 발고자 이어가고자 도착해 죽이나 열받지 얼굴이 약간 더 각지기는게 확실히 닮았네요 그러게요 죽이지 않겠지? 뭐 죽이지? 너네가 더 이상하게 들어갈거 같은데 넌 겠고자 이라엘에 대해서는 넌 겠고자 넌 겠고자 auclair 이렇게 저게 드디어 3일이 내가 기다리고자 더 기다리고자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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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데려오지 말라는 건데 아우 발 진짜 안 들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사님 거기서 니 혼자 싸워야 돼 너 그런 거러래 세거지로 혼자 싸워야 돼 이재양 나이 정네 나오겠지 이제 기억이니까 되게 닮았어 도쌍 도쌍 한국 만들어서 하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뭐라고 할까? 바보치 지냈다는 점에서 쇠를 죽을 것 같아 이게 언니한테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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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더... 그가 보니 더... 내가 밴파이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밴파이어요 안돼 깝치며 너 다 죽어 진짜 찼떼 네 누가 이 일이야? 오 깜짝이야 놀랬다 틴키즈인줄 알았네 야 쩌지다 마췄다 를 를 를 그 의 Happiness 으마 안나인데 으마 유시마 슬픈 신나 반멸 치즈 천재 정신 못 참는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몰라 러울아 발패가 다르다 싸움을 봤어야 하는데 전화의 비글들 불러요 전화의 비글들 불러요 전화의 비글들 불러요 전화의 비글들 불러요 오오 오우우우 어? 뭐야? 당했어? 자기 무리가 있다니까 다 하고 놓고 있으나 아 이러니까 그냥 말 듣고 계셨는데 말을 안 들어 먹어 대거지네요 진짜 순식간이니까 괜찮겠지? 안녕하세요 부륵쇼네 부륵쇼 부륵쇼 부륵쇼